2년 거주하지 않아도 2년 거주를 인정받는 상생임대주택에서 직전임대차와 상생임대차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미 체결된 임대차 계약을 수정하거나 새롭게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어떻게 수정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상생임대주택을 만들기 위한 임대차 계약의 수정과 갱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례를 보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사례는 임차인의 조기 퇴고로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입니다. 사실 관계를 보니까 2021년 10월에 A주택을 취득합니다. 이 주택은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그렇다면 이 주택의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2년 거주가 되겠죠. 그리고 이때 전 집주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매매 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 10월에 임대차 계약이 갱신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 집주인과 임차인 간에 계약한 그 임대기간이 이때 끝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매수자가 된 소유자인 이 사례자와 임차인 간에 임대차 계약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2년 계약을 체결한 거죠. 갱신된 겁니다. 그러면 이 계약이 이제 직전 임대차가 될 수 있겠죠. 전 기간은 전 소유자로부터 임대인 지위를 승계받은 거니까 직전 임대차 계약 기간에 들어가지 않는 거고 2022년 10월부터 이 첫 번째 갱신 계약이 직전 임대차가 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임차인이 계약한 대로 24년 10월까지 살면 좋았을 텐데 임차인 사정으로 2023년 11월에 이사 나간 거예요. 조기 퇴거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대한 기간은 1년 1개월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자는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계약 기간은 2023년 11월 달부터 2025년 11월까지 역시 2년 계약을 체결한 거고요. 그런데 이때 종전 임대차 계약의 임대로보다 같거나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 1번이 직전 임대차가 되면 좋았을 텐데 실제 임대 기간이 1년 1개월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이게 직전 임대차가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직전 임대차는 반드시 최소 임대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은 돼야 되니까 5개월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 5개월을 충족하기 위해서 임대 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종전 임대차보다 임대료를 갖거나 낮은 금액으로 맞췄던 거예요. 그래서 1번 임대 기간과 새롭게 체결한 이 임대 기간을 더해가지고 직전 임대차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임차인이 이제 2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달에 다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죠. 같은 임차인과 다시 갱신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때 임대차 기간은 2025년 11월 달부터 2027년 11월 달까지 그리고 임대료는 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려가지고 이 1번과 2번을 더한 걸 직전 임대차 그리고 3번을 상생 임대차 이렇게 해서 혜택을 받고 싶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건지 기재부에 물어본 겁니다. 기재부의 답은 이때는 상생 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3번 있잖아요. 2025년 11월 달에 갱신된 임대차 계약 이 임대차 계약은 상생 임대차 계약이 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상생 임대차는 반드시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 사이에 이루어져야 돼요.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료 증가율이 5% 이내. 그러면서 이 기간 요건 이 기간 안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야 상생 임대차 계약이 되는 거고 그 계약을 2년 동안 최소 2년 동안 임대 유지했을 때 이때 이제 상생 임대차 계약이 돼서 혜택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이 사례자 같은 경우는 언제 상생 임대차 계약에 체결된 거냐면 2025년 11월 달 2024년 12월 31일이 지나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상생 임대차가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사례자가 상생 임대차를 만들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거라면 만약 이 계약을 2024년 12월 31일 이 날짜 이전에 갱신했다면 그러면 상생 임대주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임대 기간이 1년 1개월이니까 5개월 부족해가지고 직전 임대차가 안 됐다면 두 번째 계약에서 5개월 지나 시점 그러면 2024년 12.12.34 한 4월 지나고 5월쯤 2024년 5월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 사이에 임차인과 협회해가지고 해당 계약을 종료시키고 새로운 계약으로서 임대료를 5% 이내에 올려가지고 갱신했다면 그 계약은 상생 임대차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사례자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시점 이게 조금 아쉽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아직 앞으로 벌어진 일이죠. 현재 지금 올해 2023년이니까 그래서 이 사례자는 2025년에 갱신하면 혜택받지 못하니까 2024년 한 5월쯤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 사이에 임차인과 협회해서 해당 계약을 종료하고 새롭게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그러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사례인데요. 직전 임대차 계약 만료 전에 보증금과 임대기간을 변경한 임대차 계약의 상생 임대차 계약 해당 요구입니다. 사실관계를 보니까 2021년 5월 25일 날 A주택을 취득합니다. 이 주택은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겠죠.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2년 거주인 그리고 2021년 10월 15일 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임대기간은 2021년 10월 15일부터 2023년 10월 14일까지 2년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런데 이 사례자는 이 주택을 상생임대주택으로 만들고 싶었나 봐요. 그리고 이왕이면 더 빨리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 중간쯤 2023년 4월 22일 날 동일한 임차인과 변경된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합니다. 23년 4월 22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2021년 10월 15일 임대차 계약이 시작한 시점이죠. 이때부터 23년 4월 22일까지는 딱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직전 임대차 계약의 최소 임대기간 1년 6개월을 딱 충족한 시점인 거죠. 이걸 충족하고 바로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더 빨리 상생임대주택을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4월 22일 날 동일한 임차인과 변경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이걸 상생임대차로 만들어버린 거죠. 임대기간은 2023년 4월 22일부터 2025년 4월 21일까지 2년이고요. 보증금은 500만 원을 깎아줬네요. 아마 이건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부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깎아주지 않았을까 추정이 되고요. 어쨌든 이 사례자는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상생임대주택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냐라고 기재부에 물어봤더니 기재부가 이런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으로서 2년 거주하지 않아도 2년 거주한 걸로 봐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라고 답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 계약, 이 계약 중간에 변경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래서 계약이 이렇게 쪼개졌을 때 각각을 직전임대차, 상생임대차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그런데 사실 이 사례자 같은 경우는 원래 계약 기간이 끝나는 23년 10월 14일 날 이 계약이 끝나고 이 동일한 임차인과 갱신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 임대료 증가율이 5% 이내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이 상생임대차가 돼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받는 건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혜택을 좀 빨리 받고 싶어가지고 더 땡긴 거죠. 그런데 꼭 이렇게 중간에 계약을 수정해야 하는 변경해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23년 5월 25일 날 A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2주택은 조정세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역시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2년 거주이고요. 그리고 23년 6월 10일 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기간은 23년 6월 10일부터 25년 6월 10일까지 2년 계약을 체결하죠. 그런데 이 계약을 중간에 수정하지 않으면 25년 6월 달이면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그 기간이 지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중간에 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전 임대차로서 최소한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 그러면 23년 6월 10일이면 1년 6개월은 24년 12월 11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딱 1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23년 12월 11일부터 24년 12월 31일 그 사이에 동일한 임차인과 변경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당연히 임대료는 5% 이하로 올리시는 거고 이렇게 하면 이 계약이 상생임대차가 되고 전 계약이 직전 임대차 계약이 돼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변경하지 않으면 혜택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직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2025년 1월 1일 이후라면 이렇게 중간에 좀 당겨가지고 변경해서 상생임대차를 만들 필요는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섯 번째 사례인데요. 직전 임대차 계약이 인정 안 되는 주택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임대차 계약입니다. 이게 과연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2020년 9월 29일 날 의리, 갑과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한 갑 소유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 10월 달에 갑과 병간, 갑이면 이제 매도자죠. 그리고 병은 임찬입니다. 이렇게 갑과 병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임대 기간은 2020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1일까지 2년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특약사항에다가 특약을 집어넣은 거예요. 어떤 특약이냐면 임대차 계약 보증금의 잔금 지급일에 잔금 지급일이면 임차인 입주하는 시점이죠. 그때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 명의를 현재는 갑이겠죠. 갑에서 매수자인 을로 고쳐가지고 작성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이 계약서에 임대인은 을이고 임차인은 병 이렇게 돼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직전 임대차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누가? 을이. 자 그래서 2020년 12월 1일 날 이 A주택의 매매대금 잔금일 이때 A주택의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 명의를 갑에서 을로 바꾸어서 같은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제 병은 마지막 남아있는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고 입주해서 전입신고까지 한 겁니다. 자 이랬을 때 과연 이 계약이 을의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냐 기지업의 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바꾸더라도 핵심은 뭐냐면 전 집주인인 갑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거예요. 을은 어쨌든 아무리 이 계약서를 이렇게 바꾸더라도 애초에 쥔 누구였냐면 갑 임차인은 병 왜냐면 이 당시에 등기부 등본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죠. 여기에 소유자는 갑입니다. 아직 을로 소유권이 넘어오기 전이죠. 그래서 이때 체결된 계약이니까 을은 갑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거야 라고 해서 임대차 계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여섯 번째 사례인데요. 직전 임대차 계약 인정 안되는 주택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임대차 계약 또 다른 사례입니다. 이것도 역시 사실관계를 보면 2020년 6월달에 A주택을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이제 전 소유자가 살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2020년 7월달에 매수자가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을 먼저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 새 임차인 현재 지금 전 주인이 살고 있으니까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 주택을 취득한 날 매수자가 이 집을 취득한 날 임차인은 그 집에 들어와 사는 걸로 그때부터 임대 개최가 되는 걸로 계약서를 작성한 거예요. 그리고 2020년 9월 18일 날 주택을 취득하고요. 2020년 9월 28일 날 임대가 개최가 됩니다. 이때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 산 거죠. 입주한 겁니다. 임대 기간은 2020년 9월 28일부터 2022년 9월 27일까지 2년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끝나는 2022년 9월 달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합니다. 이때도 역시 계약 기간은 2년이고요. 그러면 이 전 계약을 직전 임대차로 볼 거고 이후 2022년 9월 달 이때를 상생임대차로 상생임대주택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냐라는 질문에 이때도 역시 상생임대주택으로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먼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은 실제 주인은 매수자가 아니죠. 아직 소유권을 받은 게 아니니까. 이때 사실 임대인은 전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전 집주인 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걸로 봐가지고 직전 임대차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먼저 썼다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서를 이게 직전 임대차가 안 되니까 당연히 이건 상생임대차가 되지 않겠죠. 겉으로 볼 때는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임대차 계약의 집주인은 동일합니다. 이게 이제 상생임대주택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거든요. 직전 임대차와 상생임대차의 주인은 같아야 된다. 임대인은 같아야 된다. 겉으로 볼 땐 같지만 그 내면을 보면 어쨌든 전 주인 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거니까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일곱 번째 사례인데요.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체결한 계약이 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는지 요구입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2019년 1월 달에 수원시에 위치한 A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요. 2021년 4월 6일 날 해당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계약금을 받습니다. 계약선 작성하지 않고 먼저 계약금을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2021년 4월 15일 날 A주택을 취득합니다. 잔금을 치르고 주택을 취득해요. 이때 이제 임대차 계약의 계약금을 임대차 계약금을 임대차 계약금을 임대차 계약금을 임대차 계약금을 썼고요. 그리고 2021년 4월 16일 날 이 A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앞서 계약금 먼저 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약서를 지금 쓰는 거죠. 4월 16일 날 이때 임대 기간은 2021년 5월 3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2년 기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5월 31일 날 이제 임차인이 임대차 잔금 이걸 지급하고 임차인이 입주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약이 끝나는 2023년 5월 달에 임대차 계약을 갱신 또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면 자 이때 과연 상생임대주택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냐 그만은 곧 먼저 작성한 계약이 직전 임대차 그리고 23년 5월 달에 작성한 계약이 상생임대차로서 혜택 받을 수 있는 거냐 물론 5월 달에 작성할 때는 당연히 전 계약 대비 임대로 증가율이 5% 이내이고 그 계약을 최소 2년 동안 임대하는 것을 전제로 말한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상생임대주택으로서 혜택 받을 수 있는 거냐 이때도 혜택 받지 못합니다. 어떤 것 때문에 먼저 작성했던 이 계약이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계약금을 먼저 받았더라도 그리고 잔금을 치른 날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중요한 건 먼저 받았던 계약금 2억 3천만 원인데요 이 돈이 실제로 어디로 갔냐면 실제 누가 받은 거냐면 매수자가 아니라 분양한 곳 시행사가 받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돈을 매수자가 매매장금을 치를 때 일부러 썼으니까 자 그래서 겉으로 볼 때 계약서는 분명히 매수자가 그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임대차 계약을 쓴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그 계약금을 실제로 받은 사람이 시행사니까 이 임대인을 시행사로 보고 그 시행사의 임대인의 지위를 매수자가 승계 받은 걸로 봐서 직전 임대차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전 임대차의 경우에는 이렇게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변경했을 때 인정받기는 거의 어렵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인정받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법에 따른 임대기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그 임대차 계약이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신소유자 새로운 소유자 새로운 소유자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 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 소유자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즉 여기서는 취득한 날에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니까 취득한 날에 전 집주인과 임차인 간에 체결했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는 거예요 딱 끝나고 이제 내가 주택을 취득했을 때 나와 새롭게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한 다는 거죠 내가 집주인 되고 나서 새롭게 임차인과 계약 기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전 집주인과 임차인 간에 원래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 뜻입니다 그럴 때는 직전 임대차 계약이 인정이 돼서 상생 임대주택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와있죠 주택을 취득한 날 정전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현 소유자 매수인과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바로 이렇게 길게 써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하실 것은 주택을 취득한 후에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 이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는 빼고 오로지 내가 주인이 되고 나서 새로운 집주인 나와 임차인 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 이것만 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이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